안녕하세요 리비빌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찍낼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볼거는 캘로그에서 나오는 우유에다가 말아먹는 미니 바나나킥이 이렇게 초코 시리얼에 퐁당 빠짐 바나나킥 초코 시리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미니 바나나킥이 5분의 1 사이즈로 미니 이렇게 사이즈로 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코아 분말이 3% 들어있구요 미니 바나나킥 10% 바나나 분말이 1.33% 340g에 1360칼로리 이렇게 들어있는거 이렇게 눈에 띄어 가지고 또 바나나킥 달달한 그런 느낌이 또 땡겨가지고 한번 맛보려고 구매한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시리얼 전문가 캘로그와 바나나킥이 만났다 해서 달콤하고 바삭한 초코 시리얼 귀여운 미니 사이즈 바나나킥이 만들어진 환상적인 맛 우유와 같이 드시면 달콤한 초코우유가 초코우유로 되는거에요 여러분들 바삭한 식감 그 다음에 달콤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유와 함께 바삭한 식감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370mg 19%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넣었구요 포화지방이 1.5g 10% 지방이 3g 6% 당류가 33g 33% 산수화물이 68g 27% 이렇게 들어있는 옥수수와 설탕 미니 바나나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밀가루 설탕 바나나 분말 코코아 분말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낸 달달한 시리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를 이렇게 눌러서 튀긴 그런 110년의 역사를 가진 캘로그에서 만들어진 아주 전형적인 옥수수 이렇게 튀긴 그런 느낌의 원래 하얀색 이렇게 설탕이나 이런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겉에 이렇게 초코 고코아 분말가루가 이렇게 쫙 이렇게 달달하게 뿌려져 있고 요게 이제 미니사이즈 바나나킥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여러분들 아주 바삭바삭한게 하나 요거 한번 그냥 먹어볼까 여러분들 음 아주 바나나의 냄새가 바나나킥 전형적인 바나나킥인데 훨씬 더 단맛이 강조된 그런 바나나킥의 맛이 느껴지고요 초코우유가 진짜 만들어지네 색깔이 이렇게 초코우유처럼 변해 짠 이제 뭐 이런 시리얼 같은거 아침식사로 먹어도 뭐 하루 권장량 뭐 이렇게 비타민이나 무기질 뭐 이런것들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바나나킥 이랑 또 어떤 맛이 나나 한번 같이 먹어볼게 음 옥수수 요 옥수수 시리얼만 먹을 때는 그냥 코코아 분말 맛이 확 느껴진다 그러면 어 바나나킥 미니사이즈 바나나킥이랑 같이 먹으면 단맛이 조금 더 강조되서 그 바나나 향기가 이렇게 코코아 분말 초코 그 느낌하고 아주 잘 어울려 지는 그런 달달한 맛이 은근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음 어른들 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리얼이야 여러분들 국물 시리얼 이라든가 뭐 여러가지들 그런거 먹다가 좀 질리신 분들 이런 분들 좀 이색적으로 새로운 맛에 시리얼을 좀 이색적으로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 뭐 이런 분들한테 괜찮을 만한 뭐 그런 시리얼이고 저는 뭐 어차피 뭐 아저씨라도 여러분들 초딩 입맛이 그래서 어 한 번에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달달한 초코 시리얼 맛이다 그렇다고 너무 달거나 막 그렇진 않으니까 그게 또 좋네 켈럭에서 나오는 바나나킥 초코 시리얼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리뷰티비 부두한테나의 비디오찍 날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바나나킥하고 같이 먹어야지 맛있네 continued... 재믹 semoland 영상보단 보고 혹시 네 Over dieta